자, 34번 마지막 빈칸이에요. 자, 빈칸 문장이 거의 마지막쯤에 있네요. 자, 이렇게 맨 끝에 있거나 아니면 끝에서 두 번째 문장쯤에 있을 때는 역시 빈칸 문장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얘 읽고, 얘 읽고 답이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근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빈칸 직접 문장을 읽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안 풀렸어. 그러면 처음으로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 뉴튼 and 이게 라이프니츠거든요. 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came up with their brilliant insight 자, come up with them 뭐죠? 뭐뭐를 생각해내다. 그치?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자신들의 훌륭한 통찰에 대해서 생각해냈대요. 근데 at essentially the same time이니까 본질적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어, 어떤 엄청난 통찰에 대해서 같이 발견을 했나봐 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모하기 때문이래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죠. 자, 심지어 어떤 창의적인 사람들 천재라고 여겨지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은 시작을 했 as non-genius이 있으니까 천재가 아닌 그런 사람들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take baby steps from there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아기 걸음마를 떼대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고 뭔가 확 와닿으시나요? 아마 와닿지 않을걸? 자, 그럼 어떻게 해라? 빈칸의 앞 문장과의 연계성을 한 번 따져보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뉴턴이랑 이 라이프니치가 엄청난 식견을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동시대에 발견을 했다는 거죠. 네모 때문에 자, 그리고는 모든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천재라고 여기는 천재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창의성인 사람들은 다 천재가 아닌 걸로 시작을 했대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부터 걸음마를 떼대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앞 문장을 봅시다. 빈칸 앞 문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근데 특징이 있어요. 자, 뉴턴 그 자신이 이러한 흘러가는 현실을 인정을 했대. 그러면 이러한 흘러가는 현실 도대체 이 현실이 뭐야? 이걸 또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도 좀 부족해. 앞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죠. 여기서부터 읽으면 확실합니다.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But a study of the history reveals 대절 그랬어요. 자, 역사의 연구가 밝혀줍니다. 뭘 밝혀주냐면 아하, 이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모든 본질적인 또는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무엇의? 미적분. 미적분하래. 근데 뭐이기 전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came alone.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아, 그러면 결국 그거네. 자,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이제 미적분학을 발견을 했나봐. 만들었나봐. 근데 알고 봤더니 역사가 보여주기를 수학자들이 이미 그 미적분학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미 만들어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살짝 거기서 조금만 더 개발시킨 거 아니면 좀 숟가락만 얹어놓는 좀 요런 상태였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뉴턴 그 자신도 인정을 했대요. 이러한 흘러가는 현실을. 근데 언제 인정을 했어요? When he wrote 비리리 그가 네모라고 썼을 때 뭐라고 글을 썼냐? If I have seen farther than others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봤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봤다면 그 이유는 바로 It is because I have stood on the shoulders of giants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왜 때문이라고?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에 그럼 결국 거인들의 어깨 위라는 건 그거네. 내가 이렇게 어떤 훌륭한 발견 훌륭한 어떤 발명 이런 걸 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사실 내 아래에는 엄청 이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신 훌륭한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짝 손가락만 좀 더 얹어놔가지고 내가 더 이런 걸 만들어낸 거지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거야. 자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그들의 훌륭한 식견을 생각해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동시대에 굉장히 비슷하게 발견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네모하다. 자 빈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Calculus was considered to be the study of geniuses. 그 미적분학이라는 게 이 천재의 연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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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특출나고 자기가 천재여서가 아니라 내가 이 수많은 훌륭한 그런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덕택이라고 그지? 그럼 아니야 1번 아니에요. 자 2번 It was not a huge leap from what was already known. 그것이 엄청난 도약은 아니었다. 자 leap 하게 되면 껑충띠이거든요. 도약 그것이 엄청난 도약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뭘로부터?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어우 여러분 정답 2번이죠. 왜?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뭐 엄청난 창조가 아니라니까 이미 거인들이 만들어낸 그것에다가 살짝만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알려진 것에다가 살짝 숟가락만 얹어놓은 정도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 뛴 게 아니라 이미 거인들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뛰면 그냥 바로 미적분하게 개발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별일이 아니잖아. 큰일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개발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요것만 하면 되니까 요것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3번 3번